루비 책밤 몽실언니 지은이 권정생 권정생 1937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해방 직후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가난 때문에 얻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인세를 어린이들에게 써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단편동화 강아지 똥으로 기독교 아동문학상을 받았고 무명 저고리와 엄마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습니다. 동화 사과나무밭 달림 하느님의 눈물 바닷가 아이들 점득이네 밥대기 죽대기 소설 한티제 하늘 시집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 등을 남겼습니다. 일본이 전쟁으로 망하고 나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다. 35년 동안의 서름을 한꺼번에 씻은 듯이 벗어던진 듯이 모두가 들뜬 기분으로 살아갈 길이 없었다. 귀국통포라는 말은 라디오나 신문 같은 데에서만 쓰이고 보통은 일본 거지 만주거지라고 불렀다. 몽실 언니도 그 거지 중의 한 사람이었다. 아직 언니라고 부르기엔 너무도 어린 꼬마 몽실이네는 아버지의 고향 근처 살강마을 어느 농사꾼 집 곁방살이를 했다. 날푼 파리도 제대로 찾지 못한 아버지 정씨는 자주 집을 나갔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다. 정씨가 없는 동안 어머니 밀양댁은 딸 몽실이와 아들 종호를 데리고 굶기도 하고 바가지를 들고 구걸해다 먹기도 했다. 몽실이 동생 종호가 이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도 그 무렵이었다. 이 마을 저 마을 창년들은 대여섯 명 혹은 열 명씩 무더기를 지어 주로 가난한 집을 찾아다니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기차 정거장에 있는 마을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며 만세를 부르던 날 마을은 온통 벌집 쑤신 듯이 발칵 뒤집혔다. 총을 든 경찰이 청년들을 잡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수선한 세상은 쉬 끝나지 않았다. 그런 어려운 때에 가엾은 몽실에게도 슬픈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해방이 되고 나서 꼭 1년 반 만인 1947년 봄이었다. 1. 아버지를 버리고 몽실아 몽실아 어서 가자 방문을 꼭꼭 닫아 걸고 나서 미량댁은 몽실을 재촉했다. 엄마 어디 가? 아무데 가면 왜? 이제 가면 안 와? 미량댁은 대답이 없다. 몽실은 궁금했다. 아무래도 이 길로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벌써 미량댁은 미량댁은 몽실이 손을 잡고 살인문을 나선다. 끌려가면서 몽실은 무섭기도 했다. 주인집 식구들은 모두 들러나가고 아무도 없다. 그런데 미량댁은 흡사 도망을 치는 사람처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윗방 아줌마한테도 아무 말도 안고 가? 시끄럽다. 그냥 가면 되는 거다. 몽실은 그제 알아차렸다. 어머니 미량댁은 지금 진짜 도망을 치고 있다는 것을. 냉이꽃이 하얗게 자북자북 피었다. 골목길은 너무도 환하고 따뜻하다. 우물 앞 대추나무 아래까지 끌려가다가 몽실은 갑자기 미량댁 손을 뿌리쳤다. 얘야! 어딜 가니? 내 속굽 살림 갖고 올게. 몽실을 하마터며 두고 가버릴 뻔했던 속굽을 가지러 뛰어갔다. 뒤란 담 밑에다 모아둔 사금팔이랑 병뚜껑. 구멍 뚫린 고무공. 구멍 뚫린 고무공. 조롱박 한짝. 고질고질한 속굽 살림은 건넌 집 희숙이와 같이 주워 모은 것이다. 그러나 몽실은 깡그리 혼자서 치맛자락에 쌌다. 그러곤 미량댁에게로 달려갔다. 빨리 와! 그까짓 깨진 사기조각은 뭐 타러 갖고 가냐! 이건 내 살림이야! 몽실은 속굽을 싼 치맛자락을 꼽꼽 오불쳤다. 그러고는 미량댁에 손에 잡혀 종종가름으로 끌려갔다. 구불구불한 우찻길을 따라 심리를 가면 장터 마을이 있고 기차 정거장이 있다. 거기서 기차를 탔다. 몽실은 그제야 아버지 생각이 났다. 엄마! 아버지? 말하지마. 지가 아버지한테 가는 거다. 아버지한테? 그렇다니까! 미량댁은 역정을 내면서도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까봐 작은 소리로 말했다. 비누의자가 없어서 몽실은 줄곧 미량댁 치맛자락을 붙잡고 서 있었다. 다섯 정거장인지 여섯 정거장인지를 지나서 내렸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정거장이었다. 몽실이가 살던 곳의 기차 정거장보다 더 작고 더 보잘것 없는 정거장이었다. 어떤 낯선 할머니와 몽실이와 미량댁 셋이서만 내렸다. 대합실로 나가니까 웬 키 큰 남자가 우뚝 서 있었다. 얼굴빛이 검고 기운이 새 보이는 남자였다. 미량댁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다. 미량댁은 전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몽실은 왠지 그 남자 어른이 싫었다. 몽실아 응? 미량댁이 잠깐 망설이다가 몽실이 손을 정답게 쓸어주면서 말했다. 몽실은 몽실은 멍해지기만 했다. 여기가 낯선 여기가 낯선 곳이 아니고 이 남자와 어머니가 무섭지만 않다면 소리질러 울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몽실은 울지 못했다. 그렇다고 어머니 말을 그대로 고분고분 들어주지도 못했다. 한 달 전 돈 벌러 집을 나간 아버지가 커다랗게 떠올랐다. 엉덩이를 온통 누덕누덕 기워입은 바지가 그지없이 정답던 아버지였다. 자주 어머니와 싸우긴 했지만 역시 몽실의 진짜 아버지는 한없이 가난한 그 아버지 뿐이다. 몽실이가 멍청이 서있으니까 미량댁은 조금 난처했던지 이내 그 낯선 남자를 따라 정거장 대합실을 나섰다. 자갈이 잔뜩 깔린 신장로를 걸어가다가 비좁은 새끌로 접어들었다. 울퉁불퉁한 논밭들이 이어진 들길을 한참 걸었다. 그러고는 개울가 골짜기 길로 가다가 높은 산을 넘었다. 몽실은 숨이 차고 힘겨웠다. 집에서 가지고 온 소꿉살림은 어느 틈에 하나 둘 모두 빠져나갔는지 없어져버렸다. 고개 마루턱에 올라가서 셋은 앉아 쉬었다. 몽실은 자꾸만 울고 싶어졌다.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궁금했다. 왜 어머니는 도망쳐 나와 낯선 남자를 따라가는 것인지 얄밉기도 했다. 다리가 아프고 배가 고팠다. 산기슬글 둘러봤다. 그러나 진달래 꽃은 벌써 저버린지 오래다. 엄마 배고파. 몽실은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말했다. 미량댁도 몽실이가 애처로웠는지 가까이 가서 껴안았다. 조금만 조금만 더 참자. 이제부터는 절대 배 안 고프게 해줄게.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새아버지네 집에. 돈 벌로 간 아버지는 어쩌고? 그 아버지는 이제 안 온다. 왜 안 와? 뭔데 가버렸으니까. 몽실은 입을 다물었다. 한 달 전에 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아버지는 이젠 몽실이 아버지가 아닌 것일까. 정말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아버지는 분명히 몽실이 한테 말했었다. 거칠고 마른 손으로 몽실이를 껴안고 등을 쓰다듬으면서 얘기했었다. 몽실아 아버지 먼데 가서 돈 벌어올게. 그래서 쌀도 많이 사고 몽실이 꼭 가우도 사자. 응? 아버지 얼른 돈 벌어 갖고 와야 해. 돈 많이 벌어 갖고 와야 해. 그날 아침 아버지는 산나물 죽을 두 그릇이나 먹고 찢어진 고무신을 새끼 끄나 풀로 단단히 동여매고 집을 나섰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온다고 거듭거듭 말하면서 떠났던 것이다. 그 아버지가 이젠 돌아오지 않는다고 어머니는 말하고 있다. 그래서 새아버지를 얻어가서 살게 된 것이라는 뜻을 몽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몽실은 어머니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쌀이 없어서 매일 굶기만 했던 아버지. 그래서 어머니와 싸우고 집을 나가긴 했지만 언젠가 틀림없이 돌아올 것이다. 몽실은 고개 마루 턱에서 미량 떼기게 말했다. 엄마 그만 집에 돌아가 안돼 아버지 돌아오면 어떡해 아버지는 안 온다. 미량 댁은 몽실이 손을 잡고 일어섰다. 어서 가봐요. 새아버지라는 남자에게 말했다. 그래 가봅시다. 몽실은 어쩔 수 없이 미량 댁 손에 끌려 일어섰다. 고개를 넘어 골짜기를 벗어나 조금 넓은 들판에 나왔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조그만 마을에 닿았다. 두고 온 동네와 같이 감나무가 있고 대추나무가 있는 마을 이다. 몽실은 너무나 지쳤다. 그래서 새아버지네 집에 닿자 방 안에 들어가 그냥 쓰러져버렸다. 눈을 떴을 땐 다음 날 아침 이었다. 낯선 방 안에서 자고 있었음을 알고 서스라쳐 놀라 일어나 앉았다. 이제 일어났냐? 방 안엔 어머니 대신 낯선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오른쪽 눈 위엔 오징어 다리에 붙은 멍울 같은 사마귀가 있고 쪼글쪼글 주름 투성이 할머니 였다. 몽실은 방 안을 둘러보면서 찔끔거리기 시작했다. 울지 마라. 엄마 울 거다. 할머니는 무척 마음씨가 좋은 것 같았다. 몽실의 손을 꼭 잡고 글썽거리는 눈물을 소매 끝으로 닦아준다. 그러면서 밖을 향해 소리쳤다. 애미 거기 있냐?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방문이 열리고 밀양댁이 들어왔다. 몽실아! 엄마! 몽실은 반가움에 그만 밀양댁 품에 안겨 울었다. 됐어. 그만 울고 밥 먹자. 배고프지? 저녁도 안 먹고 여태 자버렸으니까. 몽실은 두 번 세 번 밀양댁의 손을 쥐어보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틀림없다는 것을 알고 안심을 했다. 밀양댁이 밥을 가지고 왔다. 어쩌면 놀랍게도 하얀 쌀밥에 생선 반찬까지 있지 않은가. 몽실은 그러나 밥이 잘 먹히지 않았다. 아직도 서먹서먹 하기만 낯선 집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금만 먹고 숟갈을 넣으니까 밀양댁이 눈을 깜빡깜빡 했다. 많이 먹으라는 눈짓 그러나 몽실은 고개를 저었다. 밀양댁은 몹시 안타까운 듯이 나머지 밥그릇을 가지고 나갔다. 몽실이가 밀양댁 뒤를 따라가려니까 할머니가 붙잡았다. 여기 앉아라. 몽실은 엉거주춤 할머니 앞에 앉았다. 나이가 몇 살이냐? 몽실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일곱 살. 일곱 살인데 이렇게 키도 크고 말도 잘하냐? 이제부터 여기서 나하고 사는 거다. 내가 몽실이 압니다. 알았니? 몽실은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럼 나가서 놀아라. 몽실은 밖으로 나갔다. 마당이 허니 넓은 집이었다. 그러나 쓸쓸하고 외로운 집이었다. 몽실아 세수하자. 일행댁이 우물가로 몽실을 데리고 갔다. 둘의 밖으로 물을 기러 옹베기에 부었다. 몽실은 세수를 했다. 미랭댁은 행주치마로 얼굴을 훔쳐줬다. 몽실은 집 둘레를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어머니에게 조용히 물었다. 엄마 아버지한테 정말 돌아가지 않아? 미랭댁은 납빛을 무섭게 했다. 아버지는 뭔데 가버리고 안 온다고 했잖니. 이제 아버진 몽실의 아버지가 아니고 여기 새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다. 알았니? 몽실은 목에서 꺽꺽 막히는 덩어리를 삼키고 나서 고개를 떨구었다. 몽실은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두 사람의 아버지를 갖게 되었다. 가난한 진짜 아버지를 버리고 조금 부자인 새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야 했다. 덤으로 할머니도 생기고 남의 집 아랫방을 빌려 살던 것도 버리고 커다란 집에서 살게 된 것이다. 새 아버지는 성이 김씨였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를 김주사라 불렀다. 김주사는 원래 부인이 있었지만 병으로 죽고 호라비로 살다가 이렇게 몽실이 어머니에게 새로 장가를 든 것이다. 이 산골 마을 이름은 대꼴이라 했다. 뒷산 골짜기로 보리둥 나무가 무성하여 달밤엔 은빛 잎사귀가 아름다웠다. 대꼴 아주머니들이 몽실에게 물었다. 네 이름이 뭐냐? 정몽실 이에요. 정몽실 그날 밀양댁은 조용한 곳에서 몽실에게 가르쳤다. 누가 묻거든 이제부턴 김몽실 이라 대답해야 한다. 왜 엄마? 정씨 아버진 이제 참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잖니. 내성도 이젠 김가야? 그래 김가다. 몽실은 정이라는 성을 버리고 김이라는 성을 가지게 되었다. 김몽실? 아무래도 서툴고 이상했다. 그러나 날이 가면서 몽실은 대꼴마을에 익숙해지고 버려두고 온 옛날 집은 차츰 잊어갔다. 진짜 아버지라고 고집을 부리던 정씨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굶는 날이 많고 산나물 쪽으로 목숨을 이어오던 가난도 머릿속에서 사라져갔다. 1년이 지나자 몽실은 행복해졌다. 이젠 몽실은 완전히 대꼴 김주산의 딸이 되었다. 할머니도 진짜 할머니가 되었고 마루가 있고 감나무 대추나무가 있는 커다란 집이 몽실이네 집이 되었다. 그 1년이 되던 5월에 밀양댁은 귀여운 아기를 낳았다. 예쁜 사내아이였다. 몽실은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자 갑자기 옛날이 되살아났다. 몽실에게는 사내동생이 하나 있었다. 정씨 아버지의 아들인 진짜 몽실이 동생이었지만 어릴 때 몹시 알타가 죽은 것이다. 새로 태어난 아기 때문에 되살아난 동생과 그 동생의 죽음이 어렴풋이 떠오르면서 몽실은 저도 모르게 외로워지는 것이었다. 1년 전에 김주산의 집에 왔을 때 그 서먹서먹 하던 마음처럼 오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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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